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스페인 독감이라는 전염병이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패러다임의 변화죠. 상당히 크게 변화가 생긴 거죠. 아주 큰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스페인 독감의 이런 상황을 거의 뛰어넘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이 코로나가 아주 기세가 등등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패러다임의 변화는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때 이런 패러다임의 중심에 딱 서게 되면 큰 기회가 생깁니다. 여기서 완전히 큰 기회를 잡는 그런 기업,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는 항상 돈이 연결되어 있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돈입니다.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어디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코로나라는 뭔가가 발생했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게 되면 그건 바로 돈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이거는 위기가 오면 항상 기회가 같이 따라오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패러다임의 변화 중심에 셀트리온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이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주 일상적인 상황, 아주 평범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코로나 상황은 정말로 심각하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나라가 추가되죠. 오늘은 또 레바논과 캐나다가 다시 또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 명 나왔죠. 모릅니다. 아직까지 영국에서 귀국을 한 80대 남성, 사후 확진이 되었는데 변이 코로나인지 아니면 그냥 코로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쉽게 끝날 상황이죠. 미국은 10분의 1명씩 사망자가 나오는 수준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코로나 백신 치료제 허가 심사 80일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CTP5가 곧 승인 신청 들어가면 아마 1월달 정도 되면 지금 승인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파력이 75%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확진자 수 그래프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점점 바뀌고 있죠. 거의 뭐 지금 정말로 통제불능의 상태까지 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보면은 스페인 독감이라는 부분이 지금 1918년도에 발생, 역사상 가장 심했던 유행성 독감이죠.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면서 스페인에서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지금 사망자가 인도, 미국, 한국 뭐 해가지고 25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망을 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죠.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이 감소가 돼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화가 시작이 됐죠. 이 자동화가 시작이 되면서 자동차도 나오고 그리고 기계가 이제 대량 생산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발전했죠. 인류가 그게 발전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은 상황이죠.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것도 이제 영국이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몰락을 하면서 미국이 또 올랐죠. 미국에서 자동차도 만들고 이렇게 진행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바뀌어 갔습니다. 이게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인 거죠.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이런 전염으로부터 발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 1918년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을 넘볼 태세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휩쓸고 있죠.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백신이 이제 나와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생기고 하면서 감염자 수가 점점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서고 있죠. 아주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백신만 가지고 어떻게 해 볼 만한 상황은 이미 아닙니다. 이미 아니죠. 이 코로나 치료제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아주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길 만한 큰 사건이 지금 터져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라는 부분이 터져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그런 기업은 아주 돈방석에 앉게 되죠. 먼저 돈방석에 앉은 기업은 진단키트 기업이죠. 진단키트 기업이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겠지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죠. 시젠 같은 경우에 보면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로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그래도 뭐 잡히겠지 뭐 하다가 이거 보니까 상황이 심각한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주가가 막 올라왔죠. 근데 실제로 이때 돈을 아주 크게 버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근데 이런 분위기 이상 진단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 진단키트가 많이 팔릴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섰는데 계속 보니까 이게 십살이 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가 테마성으로 될 거야 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가다가 실제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끝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갔으니까 그 10배 정도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규모가 큰 문제일수록 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면 큰 돈을 번다. 라는 게 이렇게 보이셨죠. 실제 그러면 이 진단키트 다음에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 치료제죠. 치료제는 지금 치료제가 만들어질 거다. 라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도 그런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죠. 여기에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 다시 다 까먹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좀 올라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셀트리온에 이런 상황이 올라가는 주가가 올라가는 이 부분은 다 이유가 있죠. 지금 실적도 잘 나와서 실적으로도 올라간 부분도 있죠. 거의 실적으로만 올라가도 이 정도는 지금 올라갈 만한 상황입니다. 매출이 지금 급격하게 바뀌었죠.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급증. 지금 1조천억에서 1조선에서 1조8천억 정도고 영업이익이 거의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이 정도 주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이 코로나 치료제라는 부분까지 이제 와서 그런 부분도 조금 적용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셀트리온의 CTPO고라는 이 치료제가 기대감이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그런 시기까지 이제 다가와 있죠. 그런 시기까지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와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엄청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죠. 이 셀트리온이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큰 패러다임의 변화에 중심에 지금 서서 지금 달리고 있죠. 우리나라 1호 치료제가 되기 일보 직전인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큰 돈을 벌어 드리겠죠. 이게 성공적으로 출시가 된다 그러면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거 뭐 이 백신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해서 금방 1년만에 끝 이렇게 될 분위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1.1% 정도가 8천만 명 정도 감염이 되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99%나 남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뭐 한 70억 80억 되는 이 사람들의 백신을 다 맞으려고 하면은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게 맞았을 때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면 또 괜찮은데 여기에서 이제 이 백신이 어떻게 어설프게 좀 들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살아남아 가지고 어떻게 돼 버리면 지금은 변이지만 잘못하면 이거 변종까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정말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그런 회사들은 계속 주가가 엄청 올라가죠. 지금 모더나도 그래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셀트리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엄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의 셀트리엄 주가가 좀 올랐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다시 내려가니까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셀트리엄은 이 치료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시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곧 승인 신청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승인 신청이 진행되고 나면 약효가 좋다 그러면 승인이 나겠죠. 승인 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외 쪽입니다. 해외 해외 쪽 이제 삼상 계속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삼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유럽에서 먼저 러브콜이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유럽의 승인을 먼저 받고 FDA 승인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처럼 엄청난 감염자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밖에 없죠. 그러면 백신도 맞고 치료제도 있어야지 이게 해결이 완전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 두 가지 축은 반드시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가 지금 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 세력들이 계속해서 공매도 물량을 갚아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고 그러고 이제 지금 대주주 조금씩 파는 거 1000주 500주 이거는 그냥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됩니다. 그거는 주가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흘러갈지 큰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모르죠. 그 사람들이 주식을 팔았다고 해서 주식을 팔았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곧 없어질 거야라고 팔았다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도세 회피로 판 부분이 대부분 좀 많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셀트리인의 주가 흐름은 바뀔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지금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70% 이상이죠. 그렇게 증가된 업그레이드에 있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매일매일 확진자 수가 전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많아질 겁니다. 아마도 70%나 더 업그레이드가 돼 버렸으니까 기존에 이제 바이러스 가지고 한 명이 이렇게 하면 한 세 명한테 했다 이러면 업그레이드 한 명이 한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10살이 마무리 될 거다 라는 것은 그냥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쉽지가 않겠죠. 중국도 지금 다시 또 발생하고 있죠. 이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치료제 부분이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은 상당히 큰 돈을 벌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찾아왔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셀트리온은 이제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죠.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런 코이의 법칙 이런 거죠. 이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왕에서 키우면 요만하게 자라다가 그냥 한 평생 마감하죠. 나는 이만큼 밖에 클 수 없는 물고기야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물고기를 아주 큰 이런 데다가 강에다가 이렇게 방생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뿌려 주면 지금 이제 자기는 어디까지 뭐 클지 모르는데 넓으니까 나는 더 클 수 있구나 하고 이렇게 크게 커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작은 데서 키우면 요만큼 자라고 끝입니다. 이런 거와 마찬거죠. 그래서 지금의 셀트리온 주가도 약간의 비슷한 저런 코이의 법칙 좀 생각을 해 볼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크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은 상황이다. 내 심리적인 또는 내 마음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크게 마음을 한번 키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모르죠.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올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 상황이 지금 이 셀트리온을 둘러싼 환경을 좀 보면은 이 ctp 오고라는 회사가 하나 더 새로 생기는 분위기로 좀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매출 자체가 지금 셀트리온이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을 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진짜로 200만원으로 책정한다 그러면 100만개 만들어서 다 팔린다고 하면 100만개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확진자가 15일에 천만 명씩 늘어나고 있죠. 15일에 천만 명 그래서 지금 8천만 명이 확진이 된 상태고 지금 15일에 천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1년 내내 생산해 가지고 200만 개 생산하죠. 그러면 아마도 지금 같은 이런 분위기면 200만 개 1년 내내 생산하면 그거 뭐 다 팔리지 않을까 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매출은 지금 셀트리온이 현재 본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매출보다도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여기에 좀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공매 세력들이 많이 금을 먹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이 돼서 계속 이 공매 쇼커버가 들어오는 거죠. 이거 지금 이제 여기에서 돈으로 찍어 눌러야지 해서 누를 수도 있습니다. 누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승인을 신청하고 모멘텀이 아주 좋죠. 그리고 시장 세계 분위기 자체가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고 승인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데이터가 워낙에 좋은 데이터 나왔죠. 7일짜리 3.7일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 승인을 하게 되면 또 프랑스에서도 다녀갔고 그렇게 보면 이게 퍼즐이 다 구성이 되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렇다 그러면 얘는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 지금 서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세계에서 지금 세 번째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첫 번째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완전히 글로벌 플레이어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치료제로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